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받아쓰기 문장은 이겁니다.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오늘 좀 기네요.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의미는 아시겠죠 여러분?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오늘의 문장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받아쓰기 문장 중에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카카오톡 친구 맺기 하시고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라는 문장입니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요.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였습니다. 오늘 문장에서 아웃도어 룩은요. 낚시나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나 실외 스포츠를 위해 제작된 옷과 용품을 착용하는 패션 경향을 말하는데요. 영어 표현인 이 말은 우리말 순화어가 있습니다. 야외활동차림, 야외활동차림이라는 말로 2014년에 순화어 선정이 됐어요. 아웃도어 룩보다는 야외활동차림이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또 산새라고 할 때 그 새의 모음이 헷갈리기가 쉽죠. 산새, 이 산새는 산이 생긴 모양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시옷에다가 어이가 맞다는 거, 산 띄고 새 아이로 하면 산에 있는 새? 이걸 뜻하겠죠? 근데 우리는 산새, 산의 모양이기 때문에 산새, 어이가 맞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바꿨으면 야외활동차림으로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가 바른 문장입니다. 잘들 맞춰주셨고 이 새하고 새를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우리 8787님,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정답이어도 쿠폰은 다른 분께 드릴게요. 아쉬웠고요. 1476님도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을 올랐다. 이 을과 애 약간의 차이, 이거는 고민 좀 해볼게요. 7836님, 오주디 축하축하 열이 올라서 마우스가 빨간색으로 변했나? 맞습니다. 갑자기 오늘 빨간색이 됐어요. 3832님,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해주셨고. 4448님, 아, 새를 아이로 쓰셨군요.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을 올랐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1452님,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산에 가고 싶어도 무릎 아파, 허리 아파, 발목 삐그덤. 이런 게 이제 점점 산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아픔이랄까? 아니면 현실이랄까? 그런 거겠죠. 9849님, 아웃도어 룩을 입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잘못 들었어요. 맞는지. 맞추셨는데 산새가 어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0205님, 야외 활동 차림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어릴 때 부모님이 같이 산에 가자고 하실 땐 가기 싫었는데 요즘은 따로 운동을 못하니까 산에 갑니다. 그죠. 산이라도 가면 그래도 엄청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2195님, 오랜만에 아웃도어 룩을 차려입고 산새가 험한 곳에 가보려 했지만 체력이 꽝이라 동네 뒷산도 겨우 올랐다. 와, 저희가 받아쓰기로 냈는데 글짓기로 약간 변형하는 그 아이디어. 아, 대단하십니다. 또 봄꽃님은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 한라산에 올랐다. 아, 살아생전 내 로망이었는데 드디어 지난 주말에 꿈을 실현했다. 아, 백록담에서 본 경치. 끝내주더라고요. 와, 진짜로 올라갔다 오셨군요. 대단하십니다. 6742님께서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을 올랐다. 산새? 산새? 받아쓰기 할 때마다 단어 하나 정도는 항상 아리까리 하네요. 근데 아리까리하단 말도 순우리말인가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아리까리하다는 아리송하다의 비표준어입니다. 비표준어 그러니까 그냥 아리송하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3097님도 산새를 아이로 쓰셨는데 어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크로바님은 야외활동차림을 등산 옷차림으로 바꿔주셨는데 이렇게 써도 뭐 알아듣긴 좋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말 순하우는 야외활동차림. 야외활동차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689아나님 아웃도어 룩하고 산새가 험한 곳을 올랐다. 건강을 자신했던 나도 나흘이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 백신 맞으시고? 아 전 진짜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 뭐 아프겠어? 이랬는데 어저께 아프니까 이게 좀 당황되더라고요. 이럴 수가? 이러면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맹꽁맹꽁님 라디오 받아쓰기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잘 맞춰주셨고요. 김선아님도 아웃도어 룩을 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 올랐다 해주셨어요. 강형님도 편한 외출복하고 산새가 험한 곳에까지만 올려주셨는데 아마 보라가 잘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0000님이 산새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구나 하셨고 행복분자님 아유 그럼 그렇지 오늘 또 틀렸네 하면서 아이로 쓰셨다고 넬르미님 아 국어 공부에 산새도 험난하네요 하시면서 아이로 잘못 쓰셨다고 해주셨어요. 정원님도 흑임자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됐나봐요. 맛이 어떨지 너무 맛있겠네요. 흑임자 좋아하는데 이거 어딘지 알려주시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님 쭈디 출첵이요. 산울림 어렴풋이 옛생각이 나겠지요. 아니면 디바이웨블러 신청합니다. 신청곡 감사히 잘 들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바로 1452님이십니다. 아웃도어룩을 하고 산새가 어만 곳에 올랐다. 이걸 정답을 잘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기억할 건 아웃도어룩은 야외활동 차림이라는 거 그리고 산새는 어이가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받아쓰기는 내일도 계속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